안녕하세요 헤드비안 2시간 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신제품이 좀 없었어요 그 출시도 좀 요새 초반에 없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제품이 귀해서 그 먼저 헤드폰 하시는 분들한테도 양보도 해야 되고 제품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신제품들이 저희가 이제 좀 다루는데 여기 이 자리에 갖다 놓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코더님 잘 지내셨죠 네 뭐 그럭저럭 오늘 아주 녹색 옷을 입고 카메라 좀 봐봐요 이 색깔이 뭐라 그러지 저기 하면은 투명하게 나올 때 되게 좋아요 아 아아 아,lamation 투명하게 카메라 좋은 vidé 그렇네요 본의 아니거든요. 씨드 더운 소리 했습니다 하여튼 잘 지내셨죠 네, 그 저희가 그 지난번에 우리 메이제, 안토니어의 메uries야죠그때 했던 게 뭐지 두개 이어폰, 아드바루하고 라이펜타, 라이펜타 두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지만 그때 제 기억에 아주 아름답게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했던 기억만 가지고 되게 이쁘고 소리도 좀 독일스럽다. 그랬던 기억이 나죠. 디자인이 아주 디자인 신경 많이 쓰는 브랜드죠. 멋있었고 만듦새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 매제에서 준 플래그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신제품이 나와서 사실 이 제품 코드리님이 지난번에 한 한 달 전부터 이 제품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준 플래그십이 아니고 그냥 플래그십 그냥 플래그십이죠. 사실은 위에 엘리트 버전인가 하나 또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뭐랄까 그렇게 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상용화된 굳이 가격을 나누자면 양산하는 저희 표현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 중에 플래그십인 오리지널 임페리언의 버전2 이 제품을 드디어 모셔다 놨습니다. 오늘 이거 보는 시간이에요. 비싼 게 또 나왔죠. 연말쯤 이게 출시가 된 지가 11월인가 그때 출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뉴스는 벌써 한 작년 말이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리뷰를 그때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물건을 조금 공사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샘티브 이사하고 뭐 그래서 약간 늦어졌네요. 들을 분들은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또 얼리 어도프터 분들은 이미 뭐 다 듣고 이제 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생각하고 또 사고 벌써 하여튼 저희 눈앞에는 이 제품입니다. 네. 그게 뭐 예전에도 뭐 이제 지금 뭐 아드바라하고 라이펜사 이런 것도 저 되게 좋았어요. 네. 하면서 이제 뭐 그때 뭐 루마니아님 뭐 CEO님 이런 얘기는 많이 그때 해드렸으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맞아요. 그 영상 오늘은 밑에 붙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앰피리언 앰피리언 시리즈에 대해서 뭐 좀 비교 뭐 계책 들어보면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좀 달랐는지 뭐 그런 점 앰피리언끼리 그런 얘기들을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어폰 이거는 헤드폰. 네. 처음에 앰피리언이 네. 어 이게 지금 1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원래는 그냥 앰피리언이었거든요. 근데 앰피리언이 처음에 한 5년 전에 그렇죠.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면은 이제 매제라는 브랜드가 어 그렇게 막 아직은 갔어. 400만 원대에 막 이렇게 이런 제품을 내던 브랜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네. 과거 도입 뭐 이렇게 돌아보면 뭐 99 시리즈 99 클래식 그리고 뭐 109 뭐 이런 시리즈들이 음 한 3, 40만 원대에 포진해가지고 쭉 출시가 됐었어요. 헤드폰 기준으로 그렇죠. 헤드폰이 그래서 어 이제 이 정도급의 나는 이 정도 가격을 이제 좀 기준으로 하는 브랜드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급발진이랄까 이렇게 올라갔구나. 엠피리언이 갑자기 400만 원대 헤드폰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그게 뉴스였구나. 그래가지고 어 뭐지? 이래서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가수나 아티스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있잖아요. 원래 그랬던 거구나. 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일단 자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네. 진입을 하고 이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보급을 한 거지. 굉장히 좀 대중적인 음악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랑 영리하네.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일단 구글 시리즈나 이런 구글 클래식 이런 제품들로 이렇게 이름을 알려놓고 애재라는 이름을 알려놓고 아 이제 지금 신기가 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임페리언 시리즈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혼자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럴 것 같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해석은 그렇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네. 이거는 원래 자본력이 있어서 에피소드처럼 우리가 2년 후 3년 후 이때 400만 원짜리 만들려고 계획을 딱 방점을 찍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시작했거나 아니면 하다가 초반에 잘 팔렸어요. 매제가 어느 정도 물건을 팔리는 걸로 제품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산력과 어떤 마케팅과 브랜드 힘이 생겨서 여기까지 올라갔던가 어쨌든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 모 아니면 도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좀 저가 제품을 만들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 고가 라인을 만들면 사람들이 좀 주저하는 경우도 중간도 없이 갑자기. 근데 엠피리오는 용케 그게 또 제품이 영어로 좋다 보니까 그런 약간 무무한 전략이 자신이 있었구나. 네. 잘 맞아 들어가고 반응도 또 좋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엘리트나 이렇게 투까지 나올 수 있을 만큼 명맥도 쭉 유지가 되고 아무튼 성공한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 생각이 돼요. 잘 세팅하고 그리고 뭐 뭐 얘기했지만 지금도 아직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제품의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글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기 쉽게 신뢰감을 얻을 만한 그런 제품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엠피리오는 그럼 어떤 제품인지 설명 좀 일단은 뭐 다 꺼내놓긴 했는데 가방이 푸짐해요. 굉장히 뭐 이렇게 수트케이스 그 작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헤드폰들은 뭐 하여튼 어떤 파우치가 됐든 가방이 됐든 가격 등급에 따라서 이것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그런 가방 근데 이거 뭐랄까 여기서 헤드폰 꺼내서 들으면은 진짜 좀 덕스럽긴 하겠네. 들고 다니면 이거는 저게 뭐가 들었을까 되게 궁금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되게 뭐랄까 권위적이고 부담스럽고 이런 것도 들어있고 워럭티카드 들어있고 이제 케이블하고 여분의 이어패드 이어패드 있고 뭔가 오히려 구성품보다는 케이스에 힘을 더 많이 실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외관은 그리고 외관은 뭐 전통적으로 기존 앰피리언 시리즈를 그대로 답습한 디자인 그러니까 거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 얘기죠? 전작 이랑 비교를 하자면 전작은 이제 골드로 포인트를 줬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골드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투는 실버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 차이에요. 골드랑 실버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고 사실상 일반적인 유저가 보기에는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디자인 디자인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이거를 디자인 하셨던 그 스톱 디자이너 분이 전작이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었대요. 그게 뭔가 그렇겠지. 안에 있는 알루미늄 그릴이나 이런 부분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있는 그런 거요? 출시를 해놓고 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조금 규격이 안 맞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하고 흡족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디자이너 분은 근데 일반 유저분들은 이걸 봤을 때 언뜻 그거까지는 파악하기는 힘들다. 뭐 알 수 없지. 그냥 골드 포인트냐 아니면 실버 포인트냐 그 정도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성웅 외에 외관 디자인도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외관 디자인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화는 못 느끼실 거예요. 기존의 엘리트도 그렇고 그냥 엠피리언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플래그십의 권위감이랄까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디자인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유지하고 작은 포인트 여기 투 오히려 그렇죠. 이런 거 이 정도로만 표시해도 오히려 요새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약간 추세라면 추세랄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버전 2라고 해서 우리가 혹은 업버전이라고 해서 확 받고 그러는 경우가 하이파이제도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익히 알듯이 굉장히 또 착용감이 좋은 그런 또 리어컵이랑 또 이렇게 서스펜스 윙이라고 해가지고 무게중심을 이렇게 분산 잘 시켜줘가지고 맞아요. 오래 음악 감상을 하게 할 수 있는 헤어밴드 이런 구성 그리고 머리를 감싸게 만든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된 CNC 가공 그때 샘 아저씨가 말씀하셨듯이 NC라고 해야지 선수들은 NC라고 좀 아는 사람들은 NC라고 한다. CC자 빼고 그런 정기형 마감 그리고 또 이어커브가 굉장히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벗겨져요. 원래 이 옆에서 교체하려면 솔직히 좀 짜증나고 귀찮잖아요. 이게 일반으로 잘 안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마그네틱 이름이 IS 아이소 마그네틱 아이소 마그네틱 아이소 마그네틱 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갖다 대면 그냥 붙고 살짝 이렇게 하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 자기장이 신기한 게 드라이버에서 이 자기장이 발송이 되는데 그걸 이용했구나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드라이버 좌석을 가지고 그냥 그 자력으로 탈착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기장이 스마트하네 그리고 그 자기장을 또 자기가 드라이버가 다시 회수해서 에너지로 쓴대요 그게 신기하네 네 그래서 계속 그래서 드라이버 효율을 또 높여주고 그런 또 신기한 기술이 또 적용이 됐더라고요 이게 편안함 뿐만 아니라 이런 또 메커니즘이 되게 놀라운 게 또 들어가 있고 거의 2차전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충전을 해서 다시 쓰고 이어패드는 또 알칸타라 이어패드 또 여분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그거죠? 네 가죽패드랑 알칸타나 이어패드 이게 알칸타라라는 거죠 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가죽패드 같은 경우는 살짝 약간 힘있는 사운드 펀칭감이 좋은 그런 사운드를 듣기에 좀 적합하고 뭐 차음이 좀 더 잘 될 테니까 패브릭하고 네 가죽의 차이니까 알칸타라 재질로 돼 있는 거는 살짝 개방감이 좋고 공간감이나 이런 자연스러운 사운드 이게 이게 참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가 닿는 부분 볼이 닿는 부분은 똑같은데 네 옆에 마감이 얘는 가죽이고 원래 기본으로 들어있는 저 이 옆에 드는 가죽이고 여분으로 들어있는 거는 옆에 이렇게 똑같은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 개방이 좀 더 잘되는 그런 이게 또 미묘한 차이를 줄 거란 말이죠 네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모자가 있어가지고 옆에 패턴도 좀 다른 것 같아 두 개가 아 그러네 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얘는 세로줄이가 있고 알칸타라는 디자인하신 분이 굉장히 그 약간 스무구개를 하듯이 숨겨놨어요 요소 요소들을 그냥 보면 알싸고 섬세하네 네 푸짐하죠 어 그러니까요 이런 약간 디자인 존재감이 있고 머리에 이게 모자를 쓰고 해도 딱 붙는구나 이게 머리 공면을 타고 이렇게 흐르게 돼있어요 맞아요 아 모자를 쓰길 잘했네 그러게 아니 그게 머리가 이게 코드린 머리가 표준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안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전투머를 좀 작은 걸 쓰긴 했어요 군대했을 때도 이게 그 뭐 하여튼 지금 사람 머리 모양 따라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 헤드폰들이 있잖아 왜 누구는 거기 있으면 텔러토비 같다고 옛날에 막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저는 이런 헤드폰이 좀 범용성이 있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누구 머리도 잘 맞고 좀 편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헤드폰을 쓰면은 불편하면 음악 감상에 방해가 돼요 잠깐을 벗더라도 잠깐 쓰다 벗더라도 쓰는 동안 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바꿔서 말하면 오래 써도 되게 편안하다는 음악이 잘 들린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디자인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위는 이건 무슨 카본 같아요? 아 카본은 아니고 카본은 아니고 패턴을 그렇게 줬구나 네 이게 알루미늄 얇은 알루미늄 같은데 약간 플라스틱 느낌도 좀 나고 약간 어쨌든 탄성이 있는 당연히 그런 재질로 만든 것 같고요 이게 좀 특이해요 이게 요크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걸 틀을 잡고 위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귀에 이렇게 착용했을 때 귀에 걸렸을 때 보라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작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냥 임페리언하고는 드라이버에 쓴 기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기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튜닝을 어떻게 했느냐에 좀 차이 같은데 엘리트 모델 같은 경우 같은 엘리트 모델 같은 경우는 저기 드라이버 기술이 조금 다른 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아이소플래너라는 기술이 들어갔고요 그렇다고 했고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량화시킨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이버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 0.016g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무게죠 우리가 아는 그 평판 혹은 뭐 ANT 일반 스피커에서 만드는 그런 재질들 있죠 필름이라고 하는 재질들 그렇죠 이런 이것도 물론 이것도 물론 이제 평판형입니다만 엘리트 모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가벼워요 0.11g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또 소리를 다르게 만든다는 게 또 이렇게 환장하는 거라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소리를 조금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엘리트 1 간단하게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1을 들었을 때는 1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특징적인 그렇게 특징적인 사운드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좀 저음이 조금 넉넉하게 나오면서 그냥 무난 무난한 그런 사운드라고 그렇게 듣고 넘어갔었는데 2랑 이렇게 1대1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1이 얼마나 굉장히 좀 더 좀 야성적이고 굉장히 조금 정제가 좀 덜 된 사운드 그리고 약간 좀 그냥 다이나믹한 거랑 좀 다르구나 네 약간 좀 내추럴하다 할까 그런 굳이 이렇게 막 정제시키지 않고 그냥 다듬지 않은 소리 다듬지 않고 내줄 소리를 그냥 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내보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2는 거기에서 힘이랑 포만감이 살짝 줄어든 대신에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약간 담백해지면서 정교해졌던 네 섬세한 느낌 그냥 이게 1대1로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점잘하졌지 느낌이 마치 뭐 타이달하고 코부즈를 비교하는 아 맞아요 코부즈의 그런 역 없이 다 들어있는 그런거죠 타이달의 약간 예쁘게 이렇게 각색이 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듣지 마세요 네 일단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저도 좀 궁금했고 네 일단은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서 제가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이야 종종 그게 되게 흔한 말인데 근래 들은 것 중에 제일 좋은데요 흔한 말로 가격이 성능을 네 이렇게 설명해주는 아 그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음 리본형 트위터를 쓰고 하여튼 그 소위 평판 넓게 보면 평판이나 이렇게 아주 경량 진동판을 써서 소리를 내는 그런 우리 하이파이 스피커 소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헤드폰으로 이렇게 구현한 근데 그게 그대로 구현해서 뭐 그 소리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좀 헤드폰하고 스피커는 다르거나 좀 이렇게 경계를 갖는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얘는 확실히 스피커가 그렇게 부럽지 않은 소리 음 그렇죠 거의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아 놀라웠어요 음 뭐 지금 미사곡도 몇 개 들어보고 음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소리 실제 소리에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뭐 이게 음악인지 아니면 실제 소리인지 좀 순간 이렇게 혼동이 올 수 있는 잠깐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정도로 이제 하이엔드가 이제 구현하는 그런 유행이 이제 쭉 그렇게 흘러왔는데 음 얘가 이제 그런 하이엔드 트렌드를 헤드폰으로 구현한 음 뭐 헤드폰 쪽에선 당연히 원래 헤드폰에 그런 흐름이 있었어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하이파이파이 쪽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딱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음 원래 이렇게 이런 타입의 헤드폰들이 네 얼른 들으면은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냥 편안하면서 그러게요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다 잘 내주면은 음 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뭐 한두 과목만 잘하면은 얼른 티가 나는데 전 과목을 다 잘하면 어 그렇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얘는 뭐지? 어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두루두루 굉장히 표현력도 좋고 네 아주 뭐 공감감도 좋고 이 정도라면 그게 같은 얘기인데 아까 코드레님이 얘기했던 헤드폰을 오래 끼고 듣고 싶게 만드는 그렇죠 착용감도 딱 오래 끼고 싶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오래 부담감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드디어 이제 이어 컵에 대한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의식을 의식을 하고 듣기 시작 아 이래서 이거를 오래 끼게 만들었고 머리 위도 이렇게 밴드도 이렇게 편안하게 좀 오래 피고 피로도가 좀 없게 만드는 그렇게 디자인했구나 이런 생각이 음악 드는 동안 생각이 들었어요 스펙을 보면은 앵글드라고 해가지고 앵글이 살짝 이렇게 귀에 딱 하하하하 그렇지 그런 거 네 그렇게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오래 써봐야 되는데 지금 잠깐 써본 말로는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마치 턱을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 음 좀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참고로 오늘 시청은 저희 지난번에 들었던 디앤피 에버솔레 디앤피 A6를 요즘 아주 이렇게 사랑받는 제품 네 뭐 잘 팔려서 뭐 이 제품은 꼭 들이대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이 큐스타의 디앤피 헤드폰 앰프를 쓰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일일 잠금 카메라 끄고 잠깐 일일이 커졌어요 손이 많이 갔어요 이거 연결하나봐요 하하하하 이렇게 쫙 그 이미징도 선명하게 쭉 뭔가 이렇게 원래 음원에 없는 소리를 다 빼낸 느낌 음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하이파이에서 이제 부스팅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왜곡 이런 것들이 헤드폰에서 사실 그런 게 없다는 장점이 좀 있잖아요 원 보다 확실히 정교해졌어요 사운드 음 그 원이 약간 아까 말한 야상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좀 원의 소리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은 다 좋고 다 그렇게 뭐 특별하게 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청음이라는 게 네 과연 좋은 것인지 하하하하 꼭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모르고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단점을 아니 그러니까 장점을 단점처럼 느껴질게 하기도 하고 또 단점을 반대로 장점처럼 또 현혹시키게도 하는 게 이게 비교청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교청음도 좀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 쓴맛까지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조금 그거보다 단맛을 찾다 보니 아깝게 쓴맛이 된 이런 거 있잖아요 원 보다 뭐 정교한 머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교한 사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뭐 무조건적인 그게 투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취향이 서로 좀 이렇게 엇갈릴 수 있고 뭐 여전히 항상 모든 제품은 그렇지만 오리지널 제품이 더 낫다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오리지널로 가시면 되고 골드와 실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좀 쾅쾅 때려주고 네 좀 신나게 듣는 음악은 저는 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원이 좀 푸짐하게 좀 퍼주는 사운드 그런 느낌이 있었고 투는 약간 정교한 음악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가끔 이제 좀 세게 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살짝 너무 그 좀 조여 좀 타이트하고 매끈하게 이렇게 정지를 시켜버리니까 그 부분이 살짝 조금 파워가 죽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는 투에서는 받았어요 그게 원래 순도가 좀 높아지면 그 다이나믹의 손해를 좀 손해라기보다 다이나믹이 약간 손실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원래 소리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그런 차이 그러니까 실제로 연주장에 가보면 맞아요 그렇게 과장된 정역이 안 나오더라 이런 거란 말이죠 네 뉴트럴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뉴트럴하다고 하고 진짜 그 말이 어울리는 핸드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소리 아 이렇게 하다가 또 오늘 장비를 또 엄청나게 꺼냈네 사실 이 제품의 소리를 또 파악을 한 채로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들은 소리는 엠페리언 소리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꼬드리님하고 같이 좀 또 제 소감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엠페리언2 메이제에서 새로 만든 출시된 지 이제 한 이제 불과 2개월? 그렇게 됐다고 출시나 이제 네 뭐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뉴스가 나온 지로부터 2, 3개월 네 뭐 2개월 네 출시나 한 달 내외된 아직 따끈따끈한 제품 오리지널 제품의 버전2 같이 들어봤습니다 400만 원대 제품인데 요새 제품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또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좀 다르니까 저희 이 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저희 헤드비안드에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리는 이 채널은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저걸 보고 왔으면 메리트가 있게 연필 한 자루에 더 주는 옛날식 표현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그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뭐 그런 메리트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헤드비안드 메이제 메이제의 신제품 임페리언2를 코드리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음악도 들어봤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도 뵙기로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여기 다음 무슨 색깔 옷 입고 올까요 다음에 몰라요 핑크 뭐 이런 거 입고 올까요 아 좋아요 남자는 핑크 아 그 얘기 아시는구나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드리님으로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